그 견고함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바울 성교팀이 로마 교회 향해서 문안 인사를 드리는 게 앞부분 나오고 마지막 25, 26, 27장에는 절에는 삶을 갈라놓는 분기적인 복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내용인데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번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교팀의 문안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겸손함이에요 겸손함이 왜 중요하냐 하면 계속의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겸손, 그 계속의 힘 교만함은 걔도 못합니다 그런데 겸손한 사람은 끝까지 갑니다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겸손한 자만 끝까지 갑니다 교만하면 못 간다라는 거예요 여기 팀의 문안이 왜 겸손이냐 사도마을이 혼자 뛴 것 같이 이렇게 포장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혼자 스타 플레이어 같이 그런데 명확히 얘기하잖아요 나는 팀으로 사역을 하고 있다 우리 팀 지금 8명 나오거든요 8명의 고린도에 베이스를 둔 팀이 너희들에게 문안을 한다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동시에 동력자들의 도움을 통해서 팀으로 사역하고 있는 것이다 겸손한 것입니다 교만함의 약점은 배울 수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안 배워요 다 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오래 못 갑니다 자꾸 지치는 분들이 있죠 그런 생각하면 안 해보시겠습니까? 자꾸 지치는 사람들 보면 자기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을 건데 교만한 거거든요 되게 자아가 강한 거예요 맨날 남한북상에 겸손히 나를 덜 생각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CS 루이스의 정의에 의하면 나를 너무 생각해 나 자신을 그러니까 낙심 좌절 그런 거 많은 거죠 그리고 오래 못 가요 자기 묵상해 가지고 오래 가는 사람 못 봤어요 약 먹어야지 그런 사람들은 겸손은 배울 수 있습니다 나는 부족하다 그러니까 배우겠죠 그리고 킵고잉 할 수 있는 지속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갑니다 나의 간에 이길 끝에서 주님을 봅니다 그래서 무조건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겸손은 계속의 힘인데 킵고잉 할 수 있는 계속의 힘의 능력이 뭐냐 한번 이게 말장난 같지만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어떤 사람이 좋은 표현을 해 그런 호감이라고 그러죠 한 번 하고 마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호감을 계속 표현해 보세요 사랑이 돼요 여기 되게 결혼하신 분들 보면 어떤 놈이 계속해서 호감을 표시하고 표시하고 표시하다가 사랑인 줄 알고 결혼해서 속았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킵고잉 계속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라고 운동을 합니다 한 번 운동해도 기분 좋아요 런하이 같은 게 생겨요 되게 쾌감이 있고 그런데 계속해야 건강이 있는 거죠 건강한 사람 보면 계속 아는 사람이고 건강 잃는 사람 보면 한두 번 아는 사람이 누가 있어 계속 못하니까 문제죠 글 쓰는 것도 한 번 쓰면 발작이죠 우연이죠 그런데 계속 글 쓰면 작가가 되는 거죠 글 쓰는 작가 나는 이수진 장군이 참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전쟁 중에도 일기 썼어요 여러분 평화시에도 일기 안 쓰잖아 읽지도 안 쓰잖아 그런데 이수진 장군을 보면 그 무슨 전쟁터에서 명랑 해정 이렇게 끝나고 난 다음에도 쏘 피곤하지 않나 지금같이 무슨 컴퓨터가 있어요 뭐 갈아야 되나 물론 밑에 갈았겠지만 찍어가지고 쓰고 그렇죠 이게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이수진 장군이죠 이수진 장군은 제가 볼 때 장군 이전에 그는 어떤 문인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힘이 있는 거죠 기록을 남기니까 한 번 행동하면 충동이지만 계속 행동하면 꿈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keep going 계속 할 수 있는 것이 평범에서 비범으로 바꾸는 힘이 된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해야 지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만해서 지치는 거예요 겸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 동력자의 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계속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만 성교를 간다 이런 거 개인의 힘으로 간다 그러면 이렇게 계속 갈 수 있을까요 18차 19차 이렇게 갈 수 있을까 못 갈 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동력자들이 있으니까 어쨌든 내가 힘이 빠지면 다른 사람이 힘을 내주고 내가 빠지면 다른 사람이 연결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쭉 연결되는 거 아니에요 잘 보세요 계속 할 수 있는 건 겸손함이라니까요 혼자 못 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동력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거죠 지금도 보면 팀을 만들지 모르는 사람은 그거 투자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은 오래 못 가요 그냥 발작적 믿음이에요 그러다 끝나는 거죠 팀으로 일을 해야죠 오늘 아침에도 살펴지만 인자와 진리 또는 은혜와 진리 그런 거 이게 헷셋와 에메트죠 에메트의 특징이 뭐예요 에메트 성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약속이 성취된다 그런 뜻이에요 결과가 나온다 그러니까 에메트가 된다는 게 뭐예요 성실이니까 keep going 계속 할 수 있는 힘이 성실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인자와 진리가 넘치신 분 하나님은 은혜가 넘치시고 반드시 성실하시니까 이뤄내고야 말죠 성취하시고 말죠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이 에메트에 가깝네 그렇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이 끝까지 가니까 겸손한 사람만 성실할 수 있죠 교만한 사람만 성실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겸손하게 팀으로 일한다 그래서 계속할 수 있는 힘이 이 팀에 있었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에서 쓴 거거든요 이 로마서가 그래서 주로 고린도 베이스에 있던 팀원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8명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거 내용을 보면 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디모델을 설명하고 있는데 디모델은 아다시피 경건한 가정에서 태어났죠 우리 자문의 표현에 의하면 어미의 토라 그러니까 여자들이 말씀을 가정에서 아이들 가르치는 거거든요 어미의 토라 디모델 우서 1장 5절 보니까 너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 외할머니의 믿음에서 나왔다 로이스 어머니 유닉의 그 속에서 나왔다 로이스에게도 있고 어머니 유닉에게도 있던 그것이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렇죠 이게 뭐예요 정확히 어미의 토라 아이들 제대로 교육시키려고 하면 여자가 좋아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애들 교육이 안 된다는 건 여자들이 지금 직장 많이 나가고 믿음이 없고 소홀하고 그래서 그런 거죠 남자들 결혼할 때 누굴 봐야 돼요? 장모님을 봐야 돼요 무조건 장애는 깽판자도 괜찮아요 장모님만 듣느라면 어미의 토라가 있거든요 흔들림이 없어요 되게 중요한 거라고 어미의 토라 그런데 디모델 보세요 아버지는 언급도 없는데 어미의 토라가 그를 만들었다 2차 전도행 때 합류했죠 그러한 다음에 그리스 쪽에 북쪽을 마게도니아라 남쪽을 아가야라 그러잖아요 아가야는 주로 고린도밖에 없죠 고린도 지역을 아가야 펠로폰네소스 반도 고기를 아가야라 그래 아가야 아가야 북쪽 마게도니아는 빌리포 대살로니카 베레아 뭐 이런 데죠 테베 뭐 이런 데 그런 데가 있었다고요 그런데 일단 그리스 전도할 때 디모델 데리고 다녔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문제 아가야 쪽에 문제가 생겼을 때 디모델가 해결할 때 도움을 주기도 하고 그래서 디모델을 설명하고 있어요 디모델 지금 고린도에랑 같이 있는데 너희들에게 문안한다 인물은 스스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먼저 믿음의 어머니 할머니 있었던 거고 또 신앙의 멘토인 바울이 있었죠 그러니까 디모델은 참 복입니다 이중으로 영향받은 거잖아요 어미의 토라가 있었고 바울의 멘토링이 있었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건 복이죠 그래서 이런 복이 임하게 해 주십시오 가정의 복 또 멘토의 복 디모델은 그러니까 크게 쓰임 받죠 뭐 사도 이웃이래 속사도 시도에 디모델만큼 잘 쓰임 받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복이라고요 여러분들 구할 때 이런 복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가정에서의 어미의 토라 아베의 무사르 아버지의 훈련 반복드 훈련 또 이런 멘토의 복을 주십시오 멘토링의 복을 주십시오 이게 복이죠 이거 아니고 맨날 돈 돈 그러니까 문제지 그게 수직하대 돈은 사이드로 오는 거예요 저절로 뭐 그런 걸 추구해 그러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다른 걸 추구하는 거죠 디모델의 복을 추구하고요 디모델 디모델 이런 복이 있었다 그런 거 설명하니까 듣는 사람들이 아 디모델 나도 저런 복을 추구하길 원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겠죠 그 다음에 바울의 친척 세 사람이라고 보통 주석에 나오네 누기요 야손 소시 바더 이 친척 세 명이 2번 3번 4번인데 좋은 친척이 있었다 그것도 맞지만 바울이 친척들에게 전도했다도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까운 사람들에게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 우리 남전도에 지난주 보니까 노방전도 열심히 하시대 찬양하고 막 하는데 한번 물어볼게요 그거 찬양 듣고 교회 온 사람 있나 나 아직까지 한 명도 못 봤어 계속 부르는데 계속 뜨거워져 자기들만 뜨거워져 서로 격려하고 박카스 까주고 그러는데 실제로 전도되는 건 관계 전도입니다 친자 들어가는 거 친구 친척 이런 거예요 친자 들어가는 거 친할 친자가 들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전도 대상자라는 거예요 하여튼 이 사람이 친구예요 친척이에요 친인척이에요 이렇게 친자 들어가면 무조건 전도 대상자라고 그 사람의 운명이 여러분에게 달려있습니다 사도바울은 주변의 친척들 누기요 야손 소시바더 전도했다라는 걸로 봐야겠죠 그렇게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2번이 누기요인데 누기요는 누구냐 구레네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의 교사 중에 하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기요 자세히 모르겠어요 야손은 좀 알겠네요 3번 야손 대사로니까 성교할 때 자기 집에서 대접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사로니까 교회가 누구네 집에서 모였습니까 그러면 야손이에요 야손 야손 그러니까 이상하지만 영미권에는 야손이라는 이름이 되게 많아요 제이슨 그런데 제이슨은 보니까 양들의 침묵 이런 데 볼 때 살인자들이 제이슨이 많아 그럼 못 느껴요 나 영어 이름으로 제이슨만 나오면 아주 그 자록하게 두고 죽이고 그런 사람이 왜 그렇게 이름을 짓지 야손이야 야손 제이슨 제 친구 중에 제이슨 몇 명 있는 것 같아요 제이슨 이상하게 서양사람 제이슨 되게 좋아하더라고 대사로니까 교회 오픈했던 집이에요 제이슨 야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소시바더 베레아 사람이고 이 사람은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만 나가지고 어려움나 할 때 헌금 전달해 준 사람 있죠 헌금 전달해 줄 정도니까 믿었겠지 재정적으로 믿는다 그러면 이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 아니에요 소시바더 그래서 헌금 전달했던 사람 뭐 그런 거라는 것입니다 되게 중요한 네 명 다섯 번째는 이제 또 다른 분인데 더디오 더디오 제 옛날에 그 학생 중에 제자 중에 맨날 습관적으로 지각하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목사로서 내가 이름 하나 기독교 이름 하나 지어주겠다 더디오 너는 이렇게 행동이 더디오 이렇게 예배 오는 게 더디오 걔는 그것도 모르고 되게 좋은 건지 알아 내가 그렇게 설명했거든요 사도바울이 눈이 나빠서 나도 눈이 나쁘다 이렇게 이름 불러주면 받아 적은 사람 딕테이션한 사람이 더디오 되게 좋은지 아는데 저는 사실 그런 의미는 아니었고 지각하지 말라고 너 이렇게 더디오 그랬었는데 너무 기뻐해서 말을 못했어요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야 그래서 근데 걔는 참 그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보면 3부에 뵙을 보면 딱 보면 알아 10분 지나면 오는 사람이 있고 새벽기도 때 늦게 오는 사람은 차가 없어 그런가 그때 차가 오나 있을 건데 첫 차 사람이 그래요 이렇게 늦고 늦고 하는 사람 하나 확실한 건 지가 아는 사람이지 더디오 치고 큰 인물 안 나와요 일찍 나오십시오 일찍 일찍 나오는 방법은 뭐냐 꼭 그러라고요 그렇죠 가락시장에는 지금 불이 환합니다 잊혀지지 않아 그렇죠 3시인데 가락시장에는 불이 환하다 세상에서도요 앞서는 사람들은 일찍 일찍 나옵니다 그리고 새벽기도 끝나고 회사도 일찍 가니까 주도권 다 잡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전쟁할 때 소련 외교관이 지각했다며 그래서 유엔군 참전하는 거를 투표를 못했다며 이상하지 않아요 안전보호장 이사의 다섯 나라가 거북관 행사하면 못하잖아 그래서 어떻게 유엔군이 왔죠 우리나라에 그 놈이 지각해서 그래 우리는 기독교인은 하나님이 지각하게 만들었다 그렇게 하면 좋은 거지만 소련 입장에서는 그런 놈은 죽일 놈이지 안 그래요? 외교관이 지각을 하면 국익을 손상시키는 거예요 역적이지 뭐 역적 국익 그렇죠 회사라고 하면 회사의 이익 개인이 지각한다고 하면 사적 이익이니까 최소겠지만 그래서 지각하는 사람들을 중직에 못 세우는 거예요 왠지 알아요? 너 때문에 교회 망해예요 너 때문에 작은 게 아니라고 그래서 지각하는 사람은 무조건 배제 그냥 그 사람은 허드렛 일 종놈이나 하는 일을 시켜야 돼요 그건 절대 중료시키려면 안 돼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이 자기 자신의 그레이드를 자기가 결정하는 거잖아요 더디오 이름 갖고 한번 생각해 보라고 더디오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그 친구 더디오를 좋아해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름 바꿔줬어요 가이오로 곡 가이오 가이오 가이오로 가이오는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마을이 세례를 준 두 사람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예요 가이오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열기 위해서 자기 집을 오픈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누구 집에서 모였어요? 가이오 그러니까 부자가 된다 그러면 부자가 아닐지도 몰라 하여튼 집이라도 있으면 보여주면 부자라 그러잖아 하여튼 내 집이라도 있다 그러면 소망이 이런 사람 되라고 집 내죠 마과의 다락방 마과는 마리아 집이 넓었잖아요 그래서 120명이 모일 정도니까 예를 사는 교회 내주잖아요 루디아 부자였잖아 자기 집이 교회고 골로세 부자였잖아 빌레몬드 집도 모이고 이런 거 보면 집을 내줄 정도면 여러 사람이 모이니까 부자했던 것 같아 야선도 부자였겠지 바울 집안도 만만치 않은 명분 집안이잖아요 그러니까 친척이니까 부자였겠지 가이오는 부자예요 고린도 교회 여기서 모였다고 이런 거 보니까 부자가 나쁜 것만 다 아니죠 부자로 잘 쓰임 받는 게 뭐냐면 자기 집을 교회로 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더디오 형제가 가이오로 됐어요 가이오 가이오 그런데 뭐 그 다음에 어떻게 된지는 설명 안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가 여덟 번째 이건 별로 무명의 인물도 있는데 여기는 고린도 베이스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에라스도 고린도의 재무관이라고 되어 있죠 공무원 재무관 원래는 청직이 된다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여기도 공무원 공무원 같죠 공무원 에라스도 되십시오 그런데 뭐랬는지 몰라 공무원이니까 등기 잘 떼졌겠지 그런 거예요 여덟 번째가 구하도 고린도 교인인데 뭐 설명이 없어요 그냥 영적 형제였다 그래서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주로 고린도 베이스로 일하던 사람 여덟 명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아다시피 고린도에 사도마을에 대적이 되게 많았죠 사도 아니라고 그러고 대들고 막 가는 인생들 많잖아요 거기 은사만 자랑하고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으니까 고린도 전서 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보니까 또 알 수 있는 게 뭐죠 동역자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대적이 많으면 동역자도 많다고 그런 생각을 갖고 여러분 밝은 부분 보십시오 대적만 보지 말고 야 여기 이렇게 동역자가 많구나 엘리야 보세요 뭐 이세벨하고 죽인다 그러니까 아무도 없고 나만 남았다 그러는데 하나님 눈이 확 자려주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명이 있다고 난 이게 그거 같이 보이는데요 고린도에 얼핏 선입견으로는 대적들이 많은 것 같이 보였는데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하는 샘플로 7명만 보여줬지만 8명만 보여줬지만 더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연계하라고요 혼자 있지 말고 연계하면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옆에서 혼자 독약 청청하지 말고 두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면 교회가 된다고 잠깐 모여서 연계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래야 그게 겸손함이고 그래야 그 겸손으로 계속의 힘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나의 가는 길을 깨서 주님 바라볼 때까지 가는 믿음의 심리의 종대기를 추구합니다 겸손과 계속의 힘 그게 첫 번째 메시지예요 두 번째는 삶의 분기점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로마서가 복음 얘기였으니까 복음에 대해서 세 가지 정리를 하고 있어요 복음이 뭐냐 복음의 전파 과정이 뭐냐 묶어서 하나로 설명할게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복음의 결과 이렇게 세 가지를 살피시는데 첫 번째는 너무 쉬우니까 그냥 간단히 정의만 내리겠어요 복음이 무엇인가 할 때 복음은 예수님 그렇죠 복음이 예수라고 굿 뉴스잖아요 굿 뉴스가 뭐예요 예수님의 인격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물어봐요 복음이 뭡니까 그러면 생각도 말고 예수님 그래요 예수님 설명하면 그게 복음이에요 예수님 25절 앞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이렇게 돼 있는데 과라고 돼 있는 게 엔드잖아요 영어로 엔드 이게 헬라어로 카이라는 단어인데 카이 여기 신학교 나오신 분은 알겠지만 카이를 쓸 수 있는 용법이 두 가지예요 그리고라고 하는 엔드로도 쓸 수 있고 컴머로도 쓸 수 있어요 컴머 그러니까 동격의 의미로 저렇게 후자가 더 좋은 것 같아 나의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이렇게 해서 번역할 수 있다고 영어에도 보면 이렇게 뭐 나 누구 누구는 이렇게 해서 컴머하고 이렇게 동격으로 쓰죠 이승만 대통령이 처음 썼잖아 영어법으로 그래서 나 이승만은 한국에 그런 의미로 없거든 그냥 나는 그러지 근데 나 컴머 이승만은 그때가 이제 영어 하시는 분이니까 영어 그대로 한국말을 쓴 버릇이 된 거죠 그리고 원래 한국말에는 다시 봐요가 인사한이거든 진지 드셨어요 뭐 이런 거였는데 짜이치엔이잖아요 재견 그래서 중국말을 갔다가 그냥 직역한 거죠 다시 봐요 그래서 옛날에 외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침탈할 때 외국의 영양 뭐 이런 거 얘기하더라고 러시아도 있는데 그게 중요한 거 아니니까 넘어가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동격으로 써야 되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나의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복음이다 1장부터 강조했죠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거 뭐로 바꾸면 돼요 복음을 예수님을 나는 예수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이 예수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맞죠 그러니까 복음은 예수로 바꾸면 다 그냥 해석이 돼요 복음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복음 이콜 예수님이다 그래서 설명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예수님인데 구약 백성들은 이걸 몰랐죠 그래서 복음인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개되는 단계를 3단계로 얘기를 해요 감추어졌는데 나타난 바 되었고 그다음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 25절 보니까 뭐라고 되세요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줄 26절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고 그다음 밑에 보세요 알게 하신 바 그래서 복음인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개되는 과정이 감추어졌고 구약에는 그다음에 신약에 예수님이 오셔서 나타난 바 되었고 그다음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알게 하신다 이게 예수님이 전달되는 3단계 과정이라고 왜 감추었다 그러냐면 구약에도 예수님이 있지요 있는데 구약은 율법이잖아요 율법이 한심한 게 뭐냐 하면 구약은 율법은 뭐라고 했어요 병난 걸 진단하는 거 진단하면 치료하는 예수님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은 진단 복음은 치료라고 했잖아요 복음이 치료니까 예수님이 치료하는 거죠 치료가 뭐예요 병도 치료하지만 우리 죄 문제 죽음 문제 심판 문제를 치료하죠 그러니까 복음은 해결자예요 치료자라고 나의 치료자 예수님 율법이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진단이라고 그러니까 진단이 뭐예요 로마서 앞부분 3장 20절에 표현해야 하면 죄를 깨닫게 하는 거 그래서 율법과 제사제도를 통해서는 뭘 깨닫는 거예요 이걸로는 우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하는 목마름이 있어야 되잖아요 로마서 7장 같은 고백 옳아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용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율법은 율법으로 안 된다고 율법으로 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답답함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유대교의 약점이 뭐예요 율법주의가 돼가지고 율법으로 된다고 사기치잖아 안 되는데 되는 척하고 가면 쓰잖아요 율법주의 그러니까 불완전해서 하나님께 율법주의의 목적이 목마름이거든 주님 이걸 해결 안 돼요 메시아를 보내주셔야 돼요 그래야 되는데 그거 가지고 포장을 해가지고 의인인 척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미치는 거지 예수님이 진짜 치료약을 주셨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가짜약 먹고 위약 먹고 플래시브 효과로 다 놨다고 이러고 다니니 예수님 미치는 거지 그래서 회칠한 무덤들아 말이 되느냐 그런 말씀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제는 나타난 바 되었어요 예수님이 나타난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보세요 하나님의 영어를 따가고 선의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구약의 선의자들을 통해서 계속 예수님이 오신다 예수님이 답이다 그분이 오셔야 새 마음 새 뜻을 주시고 해결하시고 구원을 주시고 그런 계속 나오잖아요 구약은 뭐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설명하더라고 예수님을 모래시계라고 모래시계 위에 보면 가운데 콜죽화되어 있잖아요 모래가 있으면 뒤집어넣으면 쭉 내려오잖아 그래서 과거에 모든 것이 예수님 한 분으로 수렴된다고 구약 모든 것이 요약하면 짤룩한 모래시계 허리 예수님으로 수렴되고 다시 예수님으로부터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생명이 시작된다고 아나 표현이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모래시계 하나 사봐 이거 한 만원쯤 하나 쌍은 5천년도 있나 다이소에 안파나 모래시계 거기다 가운데 콜죽한 걸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라고 해요 우리 과거에는 모든 생각들이 다 예수님으로 수렴돼요 그리고 예수님부터 시작된다고 뒤집고 뒤집고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신다는 거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게 이 성령사에게라고요 이 모든 과정이 뭐예요 아까가 에메트 하나님께서 성실함으로 이끌어주셨다 그렇죠 이렇게 현실화시켰다 그럼 이거는 은혜죠 헷새드 복음은 헷새드예요 전부 다 헷새드 의대를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알게 되는 과정 속에서는 감춤과 나타남과 알게 하심 이게 원래 시조는 성부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감춰버렸어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치료자로서 나타나셨고 그걸 적용시키고 알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라고 3일째 사역이죠 그러므로 알게 하는 은혜는 다양합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바울은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됐죠 다메색 도상에서 그런데 그렇게 지나가다가 하늘에서 불이 임하고 예수님 만나서 눈이 멀고 그래서 믿은 사람은 없을 것 같은데 여기는 바울은 그런 게 있었고 디모델은 가정과 그 다음에 바울이라는 바울이라는 좋은 멘토를 통해서 또 어떤 사람은 성교를 통해서 구레네 시범 같은 사람은 얼떨결에 지나가다 구경하다가 잡혀와가지고 십자가 지다가 예수 믿고 여러분 어떻게 예수 믿게 됐습니까 그걸 뭐라 그래요 은혜라 그래 헷새드 하나님께서 내 원인이 아니라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오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도 누가 전도받고 왔다 그러면 그 친구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친구가 내 인생을 간섭한 거 아니에요 은혜는 간섭이거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을 간섭하는 것들을 예민하게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어떤 길로 이끌어 가시는지를 알게 돼요 우리 인생 어떻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간섭이 느껴진다니까 간섭이 은혜라니까 우리는 내 생각만 해 은혜라 그러면 맨날 돈 생기고 잘되고 살 빠지고 예뻐지고 그게 은혜인지 알아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간섭이라니까요 내 인생을 간섭해가지고 고난을 이끌어 가요 우리 지난주 말씀같이 고난을 이끌어 가서 이거 뭐지 무슨 간섭이 이래 나는 고난인데 상대는 죽음이라니까 대승리 예수님도 그런 거죠 십자가 그러면 예수님은 고난이지만 부활하셨잖아요 그런데 마귀는 영원한 영벌 영원의 사망 아니에요 나는 고난 너는 죽음이지 십자가 심판 아니에요 똑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간섭이라고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잘 붙들고 나가라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게 될 얘기까지 성부성자 성령에 간섭하심이 있었다 이게 했어야 되는데 감춤과 나타남과 알게 하심 그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마지막 문제가 뭐였냐면 사실은 이렇게 복음 증거의 결과가 뭐냐 핵심은 이거예요 오늘 제목과 똑같은 거예요 순종 순종이죠 순종 순종 그 다음에 그 견고함의 시작 여기 26절에 보니까 중간에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순종했어요 그 다음 마지막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냐면요 26절 중간부터 보면 세 개예요 믿어 믿음 우리에게 믿음은 어떻게 생기죠? 로마서 10장에 맨날 나오잖아 믿음은 드름의 사람이야 드름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려면 아니라 그러니까 말씀 듣고 믿었어요? 끝인지 알죠 그리고 믿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목사님 이상하게 나는 믿음이 연약해요 믿음이 자라질 않아요 믿음이 견고하지 않아요 그런다고 그러면 믿었어요? 그러면 견고할 때까지 중간이 뭐예요? 믿음 다음이 뭐예요? 순종 마지막에서 핵심은 순종이라고 믿음 순종이 있어야만 견고한 믿음이 된다고 순종의 중개성이에요 순종의 중개성 그래서 믿고 순종하고 견고해지는 거 이게 믿음이 견고해지는 3단계예요 믿고 마음으로 믿어 그 다음에 순종하고 그러면 견고한까지 가게 된다는 거죠 구약의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하나님 믿었어요 그래서 홍해가 갈라질 때는 믿음이 없으니까 주님 죽시고 앉아 바라만 봐라 그랬더니 바라봤더니 홍해가 갈라졌어요 그런데 이제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믿음의 훈련을 받고 난 다음에 이제 홍해가 아니라 요단광이 갈라지면 어떻게 하죠? 하나님 언약결을 메고 요단광에 들어가래요 발을 당그래 안 갈라져요 어떡하지? 걱정하면 안 돼 계속 믿어야 돼 순종해야 돼 가라고 어디까지? 강 중앙까지 가라고 중앙까지 갔더니 순종이죠 갈라졌어요 묘하죠 요단광을 건널 때부터는 모든 게 순종이 다 들어가 믿음에 순종이 있어야 기적과 견고함이 나타난다니까요 그 다음에 나타나 열의고도 보세요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7일째 7바퀴 돌고 소리 지르라며 그 말씀은 믿었죠 그 다음 필요한 게 뭐예요? 순종 순종했더니 그것도 참 묘한 것 같아요 말장난 워드플레이 가시기도 한데 열의고선은 견고한 성이잖아요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는 견고한 믿음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견고하다는 걸 강조해요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는 견고한 믿음 뭐를 통해서 와요? 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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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종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이 블랙박스 순종이라는 블랙박스를 좀 딴 거로 생각해 보자고 내 삶을 견고하게 한다고 생각되는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자문하고도 연결되는 거예요 내 삶을 견고하게 만든다고 하는 많은 생각들을 한번 얘기해 봐요 뭐가 있어요? 학벌 죽으나 대학 가야 되고 영어 내 가야 되고 학위 받아야 되고 외모 맨날 잡아당겨야 되고 고무줄로 이렇게 잡아당기고 그렇죠? 한 날 그 바세린 목에 바르고 꿀 차 바르고 그래 봐야 그냥 예쁜 50대예요 나이는 안 변해 그냥 관리 잘하는 50대고 너무 실망할까 봐 그 다음에 나를 견고하는 게 오지 돈 돈 돈 돈 그냥 꿈에도 소원은 돈 그냥 돈 오늘 뭐 축복에 이르는 길 네 가지 그랬더니 저한테 메시지가 6개가 왔어 보통 보내지도 않던 사람들이 그냥 돈 번다고 하면 그런 건지 알고 그냥 좋다고 좀 약간 서글펐어요 약간 그렇죠? 그런 거죠 내 삶을 견고하게 하는 것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 이게 내 삶을 견고하게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내 삶을 견고하게 하는 것들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다고 왜 믿음이 안 자라요? 순종 안 하니까 지금도 보세요 이렇게 말로 말만 얍삭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고 잘 안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죠 아멘 아멘 이러고 뭐 예배 땐 오지도 않고 성교 땐 가지도 않고 순종이 없으면 그 사람 믿음이 견고해질 리가 없어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는데 걔는 안 보여 순종이 있어야 견고함이 있고 견고함이 있어야 끝까지 갑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이 지금 로마서 마지막을 얘기를 하면서 믿음의 순종 순종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야 견고해진다 리고렌이 로마서 쓴 거 있대요 마지막에 이런 게 있대요 인간은 뭐든지 헌신한다 인간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삶을 견고하게 한다고 생각하는 거 어떤 사람은 학벌에 헌신하고 외모에 헌신하고 돈에 헌신하고 자녀 키우는데 헌신하고 자녀 키운다고 난리치고 있잖아요 새벽기도 안 나고 밥해 준다고 밥 먹어서 공부를 잘하나 기도를 해야 잘하는 거지 벌써 그 어머니의 정신세계를 알겠죠 밥이 공부를 잘하는지 알아 그러니까 그 엄마도 공부 못했을 거야 밥이 공부를 잘하게 맞는데 이해가 안 돼요 연결이 안 되잖아 오히려 기도를 해주고 그냥 사 먹으라고 낫지 리고렌이 그래요 인간은 뭐든지 헌신한대요 그런데 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퀄러티 위대함에 헌신하지 않으면 시시한 것에 헌신한다 그래서 리고렌 리고렌 그 교회 새들백에 3대 구호가 있잖아요 Great Commission 위대한 사명 Great Commitment 위대한 헌신 이게 순종 아니야 순종 위대한 사명 Great Commission 하나님의 나를 부르신 목적을 보라는 거예요 Great Commission 지상명령 그 다음에 중간이 뭐냐 똑같아요 로마서 보면서 이 순종을 강조하면서 순종이 Great Commitment 헌신 순종이라고 Commitment 그러면 Great Christian 위대한 Christian Great Church 이런 게 되겠죠 위대함이 이르게 된다 우리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옆에서 마지막 순종입니다 순종 이 순종을 꼭 깨닫고 순종의 마지막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알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정도 순종이 경고함을 준다 그래서 마지막 복음을 참여하는 걸 끝납니다 우리도 이거 참여하고 끝납시다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제해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팀 문안함에서 겸손을 했습니다 계속하는 힘이 거기서 나옵니다 그리고 복음은 예수님이고 예수님 전파 과정에 해세드 은혜가 임했습니다 이제 믿고 구원 받고 은혜 안에 찬송할 수 있죠 이제 뭐예요 그냥 다 헌신하는데 허접한데 헌신하지 말고 영광이 아닌 일에 인생을 낭비하지 않는 것 바로 보죠 순종에 있다고 순종 그 경고함에 이르는 힘입니다 순종을 통해서 흐물흐물한 게 아니라 견고하고 확실한 인생 사는 믿음의 정대기를 추구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또한